또 뭐였더라? 내가 훔치라는 거는 훔치지도 않아 내가 훔치고 싶은 거는 자동차나 좀 그런 것 좀 훔치고 싶은데 열받아도 다 뺏어버릴 거야 날 사랑한다면 날 좋아한다면 갑자기 작사가 생긴다는데? 널 사랑한다면 널 좋아한다면 나도 좋아해 이렇다면 난 오늘도 마블은 돈을 잃었죠 돈을 잃고 난 노래를 하네 눈부시게 태양은 빛나네 하지만 난 돈을 잃었어 제가 만든 노래예요 흐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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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흐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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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죽었어 진짜 요 동네 모든 것들 내가 다 훔쳐버릴 거야 흐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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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지 나는 이제 나쁜건 아니지 나는 천사소녀바나나지 그니까 부잣집에 가서 물건을 훔쳐서 가난한 사람들한테 돌려줄거야 그래 나는 좋은사람이 될거야 흐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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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밥 걱정이다 오늘 정말 기분이 너무 안좋다? 흐하 그 왠지 알아? 저녁을 너무 부시하게 먹었어 저녁을 엄마가 뭐야 바지락 들어가있는 묻국에다가 두부김치에다가 매치볶음에다가 뭐지 또 뭐가 또 있었는데? 뭐가 또 있었는데? 어? 우리 왼쪽에 있던 게 뭐지? 아 문어무침에다가 아 진짜 먹을 거 없었어 부족해 부족하다고 고기를 바라는 게 아니야 원래 우리 집 자체는 고기가 없어가지고 고기를 바라는 게 아닌데 아 그냥 뭐 그런 거 있잖아 그냥 오늘 너무 계란이 먹고 싶었어 어저께 나 잘 때 그 무한도 좀 봤는데 연탄 후라이후라이를 보고 계란이 너무 먹고 싶었는데 엄마가 계란을 안 해줘서 그게 너무 짜증이 났어 아니 해먹을 수는 있는데 엄마가 혼낼 거봐 야 너는 반찬도 많은데 뭘 또 뭘 또 해먹겠다고 또 뭘 뭘 뭘 뭘 먹겠다고 그러는 거야 그래서 지금 뭐 혼낼까봐 그냥 가만히 있었어 그래서 내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후라이 먹을 거야 그래 일단은 도둑질을 하려면은 외모도 좀 돼야 돼 너로 정했다 나와라 이름 성 여신 바나나 바나나 가슴 존나 크게 나는 가슴에게는 후하게 해준다 왠 부캐 왜 되게 얼굴이 턱이 길쭉한 건가 뭔가 맘에 안 들어 어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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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괜히 건드니까 더 이상해지는 것 같아 그냥 해 아니 속눈썹이 왜 밑에 있어 뭐 마스카라 번진 것처럼 병신 같아 아이케 화이 아이케 화이 가슴 존나 서클라쥬 저는 남자 만났때 아니면 서클렌즌 안껴요 저 코에 점은 뭐지? 아 눈 밑에 저것 좀 이상하긴 하다 그래 차라 이게 낫다 아니 얼마나 먼지? 아 나 옷 다운받은 거 있는데 최근에 뭐 다운받은 거 있는데 뭐 있지? 이거 옷새깔 바꿔 이쁘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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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이쁘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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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슨 하개 팩션 같애 뭐오오오오오오 흰색으로 하자 아 팔톱이 없앨꺼야 기다려봐 이게 뭐야? 야 젤라 이뻐 완전 내 스타일이야 색깔 조금만 이렇게 하면 되겠다 아니야 이거는 검정으로 하고 여 부분을 야 완전 이쁜데? 완전 내 스타일인데 야 이쁘지 않냐 얘들아? 와 이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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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할까? 아니야 이거 그냥 왕 왕 왕 큰거 해 무조건 인생 뭐 있어 오빠 토시 없애 토시가 안 사라져? 야 이뻐 이뻐 신발 바꾸자 신발 아닌거 같다 신발 좀 에러다 야 바꿀 신발이 없어 나는 신발에 다운을 안받아서 차라리 이게 난가? 차라리 이게 난거 같다 치마를 좀 더 자를 수 없나? 너무 길어 치마가 쓸데없이 됐으면 이렇게 하고 정장 정장 정장은 섹시하게 아주 과격 아 이 뭐야 무슨 회사원이야 이 뭐야 좀 더 파인거 없어? 좀 더 파인거 어 이쁘다 야 이거를 이거를 평상복으로 할까? 이쁘다 나 내가 아까 다운받은거구나 이쁘다 정장은 산타 걸 어때? 산타 베이비 알겠습니다 호피로 할게요 그렇지 원래 이런 신발에는 아니 이런 옷에는 요런거 입어줘야지 딱 크으 좋아좋아 아냐아냐아냐 색깔이 아 이 호피무늬 야야 완전 이거야 이거이거이거이거 대박 아 좋아좋아 좋아좋아 그래 이거야 이거 그래 이거야 내가 원하는게 이런거야 그치 좋아좋아좋아 그래 이거야 이거 그래 이거야 이거 아니면 그냥 하향으로 가버릴까 나쁘지 않다 이런것도 그래 이걸로 하자 이거 차라리 딱 선글라스 껴줘야지 딱 선글라스 껴줘야지 이런거 딱 콜라 콜라 콜라보레이션? 알어 여기다가 이제 딱 샤넬 귀걸이 딱 해주고 그렇지 딱 이렇게 나 비싸 언니야 이렇게 딱 좋아좋아좋아 어 나쁘지 않은데? 오오 야 이거 완전 좋다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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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팔찌 빼 그래 그래 이거야 이거 색깔을 바꿔야겠다 색깔을 바꿔야겠다 스페이스 신어주고 아니 스타킹? 보이지가 않네 짧아서 그냥 없는걸로 하자 됐어 됐어 잠옷? 잠옷? 아 지금 좋아 지금좋아 이거 입어냐? 귀찮아 운동복? 아 이거 좋아좋아 이거 입어 귀찮아 수영복? 수영복 이거 입어 야 얘 멋있네 야 원래 이런 이런 수영복이 몸매가 좋아하지 입을 수 있는건데 안꾸나 입어 아 이뻐 이뻐 있어보여 알았어 윗도림만 바꾸자 좋아 아 그래서 안고 그래 새끼 까부추면 그래 그거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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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신발은 당연히 어그부추지 야 완벽해 완벽해 이 장갑은 뭐지? 그냥 해 됐어 됐어 자 어딨냐 도비어 그래도 뛰어난 유머감각으로 상대방을 홀리게 만든 다음에 존나 훔치는 거야 좋아 그런 다음에 빈대 아냐 오히려 당당해야돼 사악함 야비암 그래서 나는 외톨이야 아 아 딱 좋아. 실제 주위보다 실제로 손을 가진 놈이 인자. 좋습니다. 자 이걸로 가겠습니다. 죽었어. 기다려. 너네들 내가 다 훔칠 거야. 야 제일 싼 데가 돈도 없는데 무슨 야 이거 얼마야. 1,200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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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똑같나? 아 똑같네. 일루 가 일루. 됐어. 진짜 내가 다 훔칠 거야. 기다려라. 일단 그래도 사람이 사는데 대충 집은 있어야겠지 그래도? 오야 오야. 아 돈 아까워. 됐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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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80원. 80원. 75원. 됐어. 아 탈도 깔아줄게 그래도. 4원. 5원. 0원? 좋았어. 콜. 1,200원. 오 0원이야 이거? 웬덕이야 이게? 딱 핵심만 있으면 되지. 딱 침대. 100원. 100원. 105원. 100원. 200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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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00원. 너무 어두우니까 조명 하나만 사고. 15원. 너무 비싼간다. 이건 좀. 그래 이거 하나 사자. 42원. 이게 제일 싼가? 이거 하나 사자. 그냥 이거를 하고. 창문 아 창문 열어야 되나? 아 창문? 창문?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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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서 아 두 개만 해. 어. 아. 아. 그리고 밥은 먹어야 되니까 아이씨 밥 먹어야 돼? 그래 그래 먹어야겠지? 제일 싼 거 이게 제일 싼 거야? 이게 제일 싼 거네 아 밥 하려면은 필요한 게 많단 말이야 뭐 이런 것도 사야되지 아이씨 짜증나 아시겠네 100원 이게 제일 싼 이거 침대 이쪽으로 좀 옮기자 안됐네 어 왜? 뭐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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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겹쳤지? 아 창문 이리와 어? 아 이거 땜에 그런가? 전등 때문에? 아 이거 팔아 아 이거 침대 맘에 안드네 야 좋다 야 이거 좋다 야 침대 좋다 됐어 이거면 됐어 밥은 어디서 먹지? 아 이런 것도 있었는데 20 30 야 이게 제일 싸다 됐어 됐는데 이러면? 아 그리고 됐어 4단거 하나 사고 뭐 나머지는 아 똥 싸내지? 맞다 맞다 아 맞다 맞다 그 생각에 똥 싸는 거를 까먹었다 됐어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 되지 뭐 그러게 남의 집에서 씻고 오면 될 거 아니야 야 완전 현명하다 야 완전 현명하다 됐어! 대체 필요한 건 다 산 거 같은데? 창문이 좀 너무 그래도 좀 그렇다? 무슨 감빵도 아니고 이씨 그래 누나가 언니가 그렇게 나쁜 언니가 아니야 창문 만들어줘야지 당연히 두 개 됐어 집은 필요하니? 아 집은 필요한가? 됐네 됐어 됐어 끝 이거 어떻게 해야 해? 만들어진 거야? 야 좋다 이런 집 이거 어떻게 확인을 해? 된 거야? 이거 완료 어떻게 해? 왜 지붕이 안 만들어줘? 만들어 진 건가? 아 만들어 진 거네? 됐다! 야 만둠 야 내 꿈이 뭐냐면요 도둑질이에요 제가 알기로는 도둑을 6시부터 만지.. 6시부터 가능하거든요? 훔치는 게? 뭐지? 네